정말 그동안 이렇게 쌓여서 이런 일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와.. 우리 신혜생들은 조심해야 될 게 없어요. 오늘 신뢰님께서 주신 53세 분들의 신혜생 USD 분들의 하반기 운세점. 우리 53세 신혜생 분들은 가슴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세요. 남한테 잘 베푸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이 어떤 시기였어요. 그렇게 베풀고 따뜻하게 했던 분들은 이제는 하반기로 지나가면서 뭔가 나에게 생기는 결실이 와요. 바라고 준 건 아니죠? 그렇죠. 바라고 베푼 건 아니지만 그게 돌고 돌아나는 겁니다. 그 때가 됐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이 보면 그냥 이렇게 베푸는 걸 좀 좋아하세요. 그냥 남한테 주는 것도 좋아해요. 물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있겠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이런 신당을 믿고 다니는 자손들은 정말 조상에서 큰 복을 내려주느라 하는 그런 시기도 왔어요. 이분들도. 뭐 그동안에는 내가 공을 들였지만서도 덕을 본 것도 잊지마서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동안 이렇게 쌓여서 이런 일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는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베풀지를 잘 아는 성격이야. 그럼 안 돼. 또는 뭐 공을 들이지 않았어.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죠. 오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죠. 그게 세상 사는 이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신령님을 믿고 조상님을 믿고 그다음에 남에게 베풀고 이랬던 자손들은 많이 들어오세요. 쭈꾸미 아니고. 그게 음력으로다가 9월 10월에 그런 운이 확 들어오세요. 고시네요. 응. 고시예요. 고시예요. 추석 지나고 뭐. 근데 이분들이 진짜 착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은 이분들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또 주변에 고마운 분들한테 막 베푸는 게 또 느껴지거든요. 근데 베풀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받은 거는 또 베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은 더 또 큰 게 또 다른 게 오거든요. 예. 그리고 자손이 잘 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하반기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랬을 때는 좀 베푸세요. 그러면은 내년이 또 편안하십니다. 우리 시내 생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크게 뭐. 건강을 조심해라.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딱히 그분들한테 뭐 건강 조심해라. 뭐 여행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묻어나게 가는 걸로 나옵니다. 항상 하던대로? 하던대로 그냥. 너무 좋네요. 응. 괜찮아요. 하반기 문제. 거의 뭐 하반기 뭐. 응. 진짜. 대박나는 나이. 응. 이 정도 해도. 응. 근데 가만히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 뭔가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내려오는 복입니다. 응. 으음. 네. 죄송합니다만.